아산시가 경남 창원시 대구 달성군과 함께 국립경찰병원 분원 후보지 1차 심사를 통과했습니다. 충남도는 경찰청의 경찰병원 분원 부지 평가위원회에서 아산시 초사동 경찰타운이 전국 20여 개 후보지 가운데 3곳을 뽑는 1차 심사를 통과해 이달 말 진행되는 2차 평가에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아산시 설치는 대선 공약으로 발표됐지만 경찰청이 갑자기 전국 공모를 실시해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충남도는 공모 절차에 응하면서도 경찰청에 대해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